여로... 빠바밤 얘들아 드디어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을 도파했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절 한 번 할게 300명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늘 드디어 302명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줘야겠다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주면 좋을까? 좀 뜻깊은 걸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아끼는 것을 뭘 주면 좋을 것 같아 뭐가 있나 그래 그래 피규어 여기 있는 거 중에 어... 그래 이걸 주자 어... 구독자 300명 이벤트로 여로파 자취방에 있었던 물건 도라에몽 피규어를 내가 친구랑 도라에몽을 선물로 주도록 할게 조건은 댓글을 남겨서 어... 여로파를 응원해주는 가장 재밌는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이 도라에몽을 주도록 할테니까 내가 뽑아서 메일을 남겨둘게 메일을 남겨두면 거기로 주소랑 보내주면 내가 이 선물을 주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구독자 500명 500명 되면 또 이벤트 하나 할거고 1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로파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구독자 300명 더 열심히 할테니까 여로파 계속 지켜봐줘 여로... 빠!